2학기 중간고사 반갑습니다. 메가스타스 여러분. 수학의 예언선생입니다. 여러분, 케이스트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비장하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시기상으로 2학기 중간고사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가진 의미가 좀 남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포인트들 좀 짚어볼게요.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험이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아버렸죠. 선생님이 지난번 케이스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비라는 말을 좀 붙여가지고 1학년 친구들은 예비 고2가 되는 거고 2학년 친구들은 예비 고3이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시즌을 생각해보면은 12월 말 중순이죠, 그죠? 12월 중순 말부터는 공부를 전부 다 열심히 많이 하는 뭔가의 비장한 각오를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지금의 시험을 좀 많이 잘 반화야 그때 가서 여러분 좀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거든 선생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이 성적이 떨어졌던 게 고2부터예요. 고1 때는 우리가 모두 다 그렇듯이 패기가 좀 이렇게 왕성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고2 때부터 좀 적응 좀 하고 1학기 잘 못 보거나 보니까 2학기 때부터는 좀 더 파이팅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살짝 꺾이니까 그 3학년 때까지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불과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 1년이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굉장히 좀 잘 봐 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2학년 때 시험을 좀 설렁설렁하게 보잖아. 사실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시험을 막상 볼 때에는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못 봤을 때 그 좀 열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좀 셈도 좀 많고 그런 식이라 다시 파이팅을 하는데 2학년부터는 이제 내가 너보다 못한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는 서로의 유리벽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좀 받아들이게 되고 약간 좀 이렇게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지는 그 이상한 관성이 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가 여러분들이 사실 좀 분기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 점수에 대한 뭔가 연연함 보다는 이제 곧 있으면 3학년이다라는 부담감만 작용하면서 그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은 선생님이 좀 퀘스트 제목을 좀 이렇게 뭔가 비장하게 썼던 이유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좀 상기시키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너무나 제각각이에요. 시험 기간을 잘 살펴보면 당장 좀 빠른 친구들은 이번 주부터 바로 시험 보더라고요. 9월 마지막 주부터 그 다음에 가장 느린 학교가 선생님이 알고는 10월 17일, 10월 중순 넘어가거든요. 10월 중순까지 시험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대로 좀 이야기해보면은 반대로 관여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은 시험 범위도 제각각이에요. 시험 범위도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기간도 제각각이고 이게 문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0월에 뭐 있어요? 학교마다 축제 있죠. 축제 있고 지나가면 어느덧 11월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또 기말고사 때까지 내용이 텅 비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1학기 때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때까지 그 수학여행 갔다 오고 뭐 하면서 이제 시간 다 날려버렸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망치고 나서 아 그때 진짜 기말 때 열심히 했지 파이팅 그럼 다음 주에 시험인 거야.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해도 문제가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겨울방학이 있을 텐데 겨울방학에 대한 뭔가의 준비의 포인트? 그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준비에 대한 포인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 전부 다 제각각이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먼저 9월 마지막 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찍 끝나는 친구들은 바로 기말고사 대비를 뭔가 한다기보다는 학평을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11월에 학평이 있잖아. 그죠? 9월에 끝났다고 마냥 놀아가지고 10월에 보는 친구는 막 놀리지 말고 학평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나간 시험 범위까지 복습하라고는 잘 안 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학평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보는 시험들 있잖아. 어쨌든 고1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10월 중순에 끝난 학교들이 이제 유리함수 전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가 안 들어가거든. 그 다음 범위를 예습하셔야죠. 그죠? 다음 범위 선행하셔야지. 그 좀 더 욕심이 있다면 겨울방학 때 어차피 수학원 수학도 할 테니까 그 고2 친구들은 미적분이랑 기하할 테니까 그거 먼저 공부하셔야죠. 그쵸? 공부하셔야죠. 10월 중순에 끝나는 학교들은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랑 시험 대비 같이 시작하거든. 벌써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을 텐데 얘네는 심각하게 두 달 정도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시험 대비를 할 때 10월 중순에 끝나면 이제 기말 때까지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네가 좀 문제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무조건 앞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난 시험 늦게 끝났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지. 어쨌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이때에 대한 스케줄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근데 학교마다 여러분 행사가 있고 여러분 가까이 개인이 공부하는 뭔가의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비를 무조건 뭘 공부할 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험 기간이 제각각이라서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이제 11월, 12월 대교 날씨 약간 쌀쌀해질 때 내가 이제 예비 고3이다, 예비 고2다 이런 약간의 뭔가 이렇게 좀 몽클몽클한 그런 마음이 좀 들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완벽하게 하시려면 이번 시험 기간에 뭔가 충실히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좀 하는 건데 벼락치기 선생님이 이제 벼락치기라는 캐스트를 찍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2년 정도 안 찍은 것 같은데 벼락치기가 사실은 난 이제 벼락치기 매니아여가지고 벼락치기를 하면서 뭔가 내 삶이 살아있구나 느끼는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벼락치기를 좀 순환시켜서 이야기하면 순간 집중력?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벼락치기를 안 하고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 어쨌든 전날 왕창 공부 안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과목 얘기하기 좀 그렇고 선생님 수학을 좀 이야기해보면은 여러분 수학은 문제가 뭐냐면 전날에 전날에 뭘 할지 모르겠지. 문제를 풀어도 다른 암기 과목 같은 거는 외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지만 수학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를 좀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일단 뭐 선행에 관한 문제집을 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문제집이 있을 것이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를 공부를 했을 거야. 교과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문제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 대비를 했을 텐데 시험 대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이 내용들을 시험 대비를 공부할 때 이 교재 다 단곤화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지금 만약에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하면 새로운 문제 푸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를 풀지 마시고 무조건 복습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복습하세요. 무조건 복습하세요. 자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는 이유부터 생각해보자.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해서지 당연히 그지.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하거나 잘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근데 공부를 잘 안 했다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친구들은 아마 이 퀘스트를 안 보고 있겠지. 그냥 선생님이 또 근육 이런 댓글 달러 온 거지.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이런 영상을 지금 안 보고 있다 생각이 들면은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을 폈을 때만 해도 맨날 아는 문제만 동그라미 쳐 있고 모르는 문제는 계속 모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못 풀었던 문제들 위주로만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못 풀었던 문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혹은 인강에서 별표를 쳤던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다시 푸세요. 그래야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만 푸세요. 아는 거 풀지만 아는 거 확인해봤자 별로 도움 안 돼요. 지금 학평이랑 수능이랑 결이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시험 범위도 좀 좁고 사실 내신 같은 경우에 순간 집중력 50분 정도 돼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 써가지고 배가 아플 정도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약간 결이 다릅니다. 여유롭게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문제의 유형이나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정말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자체를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을 못 본다는 거는 그런 거지. 아무리 공부를 그때 많이 해놔도 시험날 가서 집중을 이상한 데 해버리기가 아니면 심각하게 전날에 밤을 새 버리거나 전날 밤을 새면 이제 멍하게 되는 거잖아. 절대 도움 안 돼요. 내 기준에서는 그렇거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시험 볼 때 전날에 밤새지 말라고 진짜만 얘기하고 시험 보기 전날에는 어쨌든 6시간 이상씩은 꼭 주무셔야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간에만 열심히 좀 하세요. 살아있는 시간에 유튜브 보다가 졸릴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간 열심히 좀 하시고 시험을 못 볼 때 항상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순간 자기가 아닌 이상한 접신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아직 경험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거든. 정말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밥도 그날 먹을 거 먹어보고 잠도 꾸준히 50일 정도는 계속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능력을 컨트롤 한단 말이야. 근데 내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와 어? 이런 하찮은 시험 정도 했네? 내가 컨디션 주조를? 막 이러지 말고 컨디션 주조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지? 무조건 열심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닌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시험 기간도 그렇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말고사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까지 그런 흐름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여러분들 스케줄 잘 조정하셔가지고 그때까지 영향 없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뭔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마도 시험 끝나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벼락치기 일단 하긴 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는지 아는데 시험 못 받은 두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인지 잘 고민하셔야 돼. 정말로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서도 시험 망쳐 갖고 온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 보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어쨌든 프로 시험화, 프로 시험화, 프로 게임 말고 프로 시험화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 능력이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나 그런 걸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이번 시험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고 선생님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봤을 때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한 것만큼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 강의에서 만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